안녕하세요. 조인폴레입니다. 이번에 저희 안쓰리움들이 많이 자라가 상품화할 예정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제 베이츠인데 슈퍼네로 베이츠 신협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구겨서 왔는데 단음 옆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크게 나오고 아름답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은 네, 여기는 이제 와르키아나 네, 이제 퀸이라 불린 친구고요. 네, 이제 벌 자체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네, 굉장히 이쁘게 자를 친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얘는 수영 이쁘게 나왔네. 네, 와르키아나하고 베이츠 네, 좀 굉장히 많이 추경돼가지고 네, 이런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옆에서도 이제 좀 파보면은 더 나올 예정이에요. 앞에는 와르키아나 많이 있네요. 네, 이제 저희 라니아타들도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서 고객님들한테 제공할 예정이에요. 얘는 약간 화이트식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대중이네요. 옆에는 이제 히메몬스테라 얘는 약간 마블처럼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클라리네비움은 지금 이제 10에 7만원. 이제 오프라인 가게 7만원이고요. 옆에 이제 살짝 좀 큰 사이즈는 8만4천원. 네, 굉장히 이제 큰 편이에요. 상태가 엄청 깔끔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아, 적어져 있구나. 네, 와르키아나이 지금은 이제 현장에선 91만원이고요. 옆에 이제 슈퍼네로베이츠 이제 105만원. 네, 지금 얘는 옆에 이제 새로운 옆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방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글로댄드론으로 가시면 아, 네, 이쪽에 있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주시면 되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지금 화이트 프린세스는 저희가 저렴하게 해놔가지고 이제 4만9천원이고요. 네, 옆에 이제 아, 선생님 이 친구거든요. 네, 글로레슨 다크폼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2만8천원에 1만9천원에 엄청 싸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저도 하나 킵해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나중에 이거하고 가성비 좋은 친구 이제 멜라노 크리섬 네, 정말 이쁘죠. 멜라노 크리섬도 가격이 지금 17,500원이세요. 이번엔 이것저것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식초 좀 해야겠는데 파라이소베르디 10만원에 7만원 네,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요. 멜라노 크리섬 아, 기가스구나. 기가스는 지금 이 정도 이제 토분 세팅해가지고 14만원이에요. 옆에는 디펜바키아, 윌슨 네, 오프라인 가격은 7만원인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네, 뿌리 활착 다 됐고요. 옆에도 윌슨. 얘는 퀄리티 엄청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리모파이어 리모파이어는 지금 4만 9,000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엄청 저렴하게 내놔가지고 보시면 또 신협이 나오는 중이라서 금방 두 장이 될 것 같아요. 오프 나머지는 어디 보자고 브라질 트리 컬러 3만 5,000원 루피넘 1만 5,000원 좋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알로카샤 쪽에서는 저희 제클린 제클린을 지금 가격이 4만 9,000원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외에는 멜로 알로카샤 멜로 많은 분이 찾으셨는데 드디어 입고됐어요. 전에 입고된 거긴 한데 계속 잘 크고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로토바퀴 하나는 이제 중품 사이즈가 이제 저희가 특가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선 만원이에요. 네, 사이즈 굉장히 거대하고요. 이상 조인플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할게요. 안녕. 안녕.